자 이제 패션티플 어서오고 있는 가면을 벗고 패션티플 어서오고 있는 가면을 벗고 패션티플 어서오고 있는 누구야! 패션티플 어서오고 있는 가면을 벗고 정체를 보여주세요 이분은 바로 힙합 뮤지션 사이먼 도미닉 쌈디씨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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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디씨 아하 넌 잘해 파싱 아하 속에 넓는 느낌 아하 넌 잘해 파싱 깊은 밤 꿈에도 만날수 있잖아 보고싶을 때면 앉아 어디서나 강한광선처럼 내 가슴을 치고 가네 견뎌 없어도 외롭지 않잖아 두 눈을 감아도 넌 내 눈속에 있어 길을 걷다가 내 생각이 나면 그게 바로 너를 부르겨 또 있는 텔레파시아 말은 안해도 알 수 있잖아 처음에 기쁨을 우린 잃을 수가 있어 불타는 사람 만질 수 없어도 우리 가슴 속 그 뜨거운 게 타오르는 불꽃 넌 텔레파시 아 사이먼 더 미니 슬퍼게 만나자는 그대의 펑콤 무슨 일일까 괜히 물어뜯는 손톱 잠깐만 야 삼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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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은 출연신청은 삼디씨가 직접 먼저 하셨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? 그냥 그 제가 뭐 랩하고 힙합하지만 다양한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을 둘 둘